간호대학 인수와 의대 설립 초진 94년 12월 11일 길의료재단이 신명학원을 인수하면서 의과대학은 아니지만 간호대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간절히 꿈을 꾸고 인수하려다가 상세 실패했던 이야기를 했었지요. 80년대. 그래서 한계 대표주당 단장으로 가서 인수에서 경기간호 인수가 억울해졌다고 말씀했는데요. 간호전문대학은 그 후에 경기전문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94년 4월로 기획하는데요. 경기전문대학 임청학정 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부도위기에 처했으니 저 모두 인수해달라고 저는 감사했지요. 경기전문대학을 운행하면서 4년 제 대학을 승급시킨다면 의과대학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 자리에서 바로 OK였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운명적으로 경기전문대학 인수하게 되었던 거에요. 신명여고 졸업식 학생들이 기생을 지르면서 환호하고 있다. 지금도 그 기쁨을 반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곧바로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전문학교 신명여고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두 학교 모두 신명학원 같은 재단이에요. 그럼 신명여고도 함께 이수한 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신명학원을 인수한 것이 94년 12월 10일 신명학원의 명칭이 가천학원으로 변경되고 95년 직후부터 두 학교 모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학교 발전은 인수의 일이 아니라 학교를 보러 간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맨 처음 지시를 내는 것은 화장실부터 보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쪼버려 앉는 재질식 화장을 사용했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내 재질식 화장을 키우고 싶어요. 그 전에 경기전문대학은 운동장도 없는 캠퍼스 3000여 명의 학생 건물이 북쪽이던 학교였는데 95년에 지하 1층, 지상 5층, 도서관 완료, 공사비는 50억 원이 없고요. 경계업은 3억, 신명여보,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해마다 대상 인원과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지원이라면 이런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런 기본점은 기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제 마음이 아이들이겠다 한 것 같습니다. 마음 자, 한우 하는군요. 2007년에 그 관객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천대 캠퍼스에 출근할 때 여기저기서 같이 사진을 찍자는 학생들이 많고요. 학생들의 눈이 정한 것 같아요. 정말 학교와 학생을 위하는 재단인지 제가 학생들의 인기가 좀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명여보 행사에 참석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경계주문대학교 신명여보를 가진 학원 산하의 돈 의과대학의 설립에 길이 열립니다.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는 거죠. 교육부는 92년 8월 6일부로 이래서 시행되고 대학 신설을 금지한 수도권 지역에서 97년 학부 과정에 없는 대학원과 입학 증원의 50명. 두 명은 이렇게 구조로 바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셨지요. 생일 소원 중에서 의과대학은 승키되었고 남은 것은 의과대학과 바로 뛰어들었지요. 비전의 보호자진은 없었습니까? 의사, 간호사 말고 누구 있었겠습니까? 원래 그런 문제는 언니와 더러 상의하곤 했는데 그때는 언니도 차문화, 협회 때문에 바빠서 나눌 툰도 없었고 설립 신청서에서 어떤 내용을 담으셨나요? 길병원의 의과대학을 설립할 명분과 당위성과 좋고 준비도 잘 되어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도 우리가 경쟁을 받아 월등히 우수했습니다. 우리는 치약지 병원과 간호대학을 운영하고 있었고 기부와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요. 더구나 우리는 3차 병원이었습니다. 그런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었죠. 일반 국민의 3차 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3급 병원을 말합니다. 청정리건 경쟁자가 한테서 그곳 2차 병원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결과가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경쟁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중 2년 10월 25일 교육원 치약지역에서 500병상의 조건으로 성균관대 의과대학, 삼성의료원, 울트병원, 차병원 3개의 의과대학이 신설을 인구했습니다. 정원은 40명씩이었고요. 이때 98년 개교여정으로 설립 신설을 한 길병원의 가천들과 대학도 98년 설립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언론에도 그렇게 보고 대했지만 실은 우리만 낙관한 거예요. 발병 전날 교육부에서 오라고 해서 제가 직접 갔거든요. 자관실에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기다리다가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순서가 삼성의료원, 차병원, 울트병원, 길병원 순이었습니다. 한 곳에 불려놓고 학교에서 통보를 개별적으로 해준 셈이네요. 다들 들어갔다가 기분 표정이 나오는데 저도 잘 될 줄 알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날 저렀 것 같은 유효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극관적 지표에서 뒤질 게 없었고 혼자 그렇게 맹리를 뛰었는데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충격이 그렇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책상 치면서 꼼꼼히 씁니다. 다른 데보다도 못한 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대해보십시오. 한 가지만 내가 결정권이라면 그런 결정은 못 내립니다. 이유를 하나라도 대해보십시오. 얼마나 책상 치었든 나중에 보니 손이 멍이 다 들었더라고요. 이유는 끝내 말하지 못하던가요? 못하지요. 나라면 그런 결정은 못 내린다고 하니까 그분도 한숨을 쉬면서 저도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때 느낌은 정부의 실세가 힘을 썼다는 소문이 돌긴 했었지요. 돌아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증거가 바뀌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라고요. 그런 말을 공공이니 하고 다녔습니다. 90년 10월이면 이 해창 대서는 그야말로 대서의 단 때인데 국민의힘 김대중 성재가 대선으로 나설 것은 확실했지만 당선을 얻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면 실제로 아메포비교와 이인재철마가 없었다면 김대중 후보와 당선을 불가능했고요. 총진흥 정권위관계에서 예측하셨습니까? 작공 97년 작공한 가천읍과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어 내라고 건설사의 97년 강화도 선두리 위해서 정권이 바뀌면 제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혹시 정권이 바뀌면 불이 일과치 않을까 침침히 했겠는데요. 그러실지 모르죠. 설립허가 97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났거든요. 가천읍과대 입학은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 97년 4월 가천읍과 부지를 선정했는데 지금이 인천광역시이지만 당시는 경기도 강화본 길성현 선두리였습니다. 교육부의 불로로 개교가 늦어져 버린 상황인데 부지 선정이 너무 늦었던 거 아닙니까? 92년 작성했던 설립 신청서 그대로 재심사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지 선정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화도 넓다면 넓은데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두 가지 생각했는데 하나는 세 개로 뻗어나가자는 거고 또 바다가 보이고 산에 있는 캠퍼스로 가야되는 곳이었고요. 선두리는 바다 건너 인천국제공항과 영정도가 보이는 곳입니다. 뒤편에는 길상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요.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길상산 길상면의 의미가 있는 길자가 들어있잖아요. 또 선두리라는 뱀머리라는 뜻이 있어서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되고 국내 유명 설계사 모서를 선정한 뒤 그곳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어 달라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설계는 누구였느냐? 기숙사가 호텔이다. 아름답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또는 안간이었는데 97년 6월 건설부 거체됐고 실사가 나오기 때문에 의회했습니다. 밤늘로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돌관공사를 하는 말을 배웠어요. 의외로 암석이 많아서 발파 작업을 계속했는데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재단과 직원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르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장에 자주 가셨겠습니다. 시간만 하면 갔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갑질이 될지도 몰라도 왜 빨리 안 하냐고 왜 이렇게 냈냐고 재촉했지요. 급한 마음에 그런 와중에도 국내 사람답다는 캠퍼스 캠퍼스는 모두 답사 다니셨다고요. 실제로 가보지 않으면 저 같은 비전문가는 의견을 내기 어렵지요. 나중에 경문대학교 캠퍼스를 재정비할 때도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전보다 일찍 실사를 나왔지요. 그것도 말도 못합니다. 다 되어 있고 운동장만 3분의 2밖에 안 됐는데 전체 공정률을 3분의 2로 줄여서 잡더라고요. 길병원 사심성에서 교육부 실사가 10월과 12월 두 번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갔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보건사업의 교육부 사이에 약간의 일정 차이가 있었고 김장삼 정부 말기의 미묘한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 설립에 관한 것은 12월 27일 입학생 청원은 50명 신청했지만 다른 대학병원과 형증성을 교류해서 40명으로 허가 됐고요. 신입생 원서 접수는 98년 1월 4일부터였습니다. 정시모집이 다군이었고 이제는 신입생 선발과 개결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는데 이것도 보통 원정안이었습니다. 역시 시간 너무 척박했는데요. 관건은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광고가 97년 경영신문에 실렸습니다. 교수 등등 기억나지요. 기숙사비를 면제해주는 가천장학금이 기본이었고요. 별도로 성대산이 10% 이상 학생들에게 길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10% 가천의대 파격적인 장학 혜택 신입생처는 6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 길병은 내년 3월에 개교 3월 1일에 오는 가천의대가 파격적인 장학제도 내고 우수 신입생 유치에 나섰다. 이대학 신입생 40명 전원에게 6년간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주면서 성적 우수자 10%에게는 학업장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제도 특히 전력생 전원하는 수립재단인 의뢰법인 길병은 이사장 미길레에서 수련히 생활을 하며 졸업 후 박사학위를 지도하면 가천의대 교수 취업을 보장받는다. 신입생들은 첨단 컴퓨터 시설과 체력 단련실, 오략실 이 대학의 교육 방식은 독특하다. 교육 방학마다 전문 지식으로 전 4, 6명의 교수가 토이 형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미국 시카고 대학 연결한 화성 강의도 시지한다. 수업은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를 지급하여서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최신 의학 정보를 수특도를 한다. 이길려 이사장은 양질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교육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가천의대 파격적인 것이 97년도 있었네요. 졸업 후 특전도 있었는데요. 대단한 것이 이렇게 있었네요. 저는 모든 게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선 발사 같은 공정이었지요. 철을 다투고 나서 볼 때 하나만 어긋나도 다 망치고 마는 캠퍼스 공설원서가 설립허가 신입생 선물까지 뭐하나 어긋났으면 가천의대 출고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원서 마감 결과 가천의대를 지원한 학생은 당초 예상의 2배인 1,597명이었습니다. 경쟁률은 40대 1이었고요. 40대 1 355에서 360점 내를 예상했던 합격생 수능 점수 평균은 378.69점으로 집계가 됐다. 수능 점수 전국 41개 의대 가운데서 서울대, 연세대, 성경안대, 아주대 등과 함께 상위 5위권에 들어가는 높은 점수였습니다. 전원이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명문대학에 복수로 합격한 학생이 최종적으로 우리 학교를 선택한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매일경제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98번 학생 윤창상철군은 서울대 경제학교 연세 의대도 합격했지만 같은 의대로 들어왔지요. 윤근혁 명문대학고도 교육시설이 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좋은 교육환경의 대학들이 더 유망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같은 의대에 지원했고 그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설과 투자는 같은 의대가 최고였다고 자부합니다. 기숙사는 2인 1실이었고요. 2인 1실, 밤마다 팬티에 묶은 컴퓨터 전화가 있었고 전화기, 강의실에도 1인당 한 대의 컴퓨터를 비치했고 체육관의 노래방, 탁구장, 당구장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집마다 컴퓨터 한 대씩 갖추고 있지만 98년 7월에는 우리나라 가부당 PC 보건률이 29%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캠퍼스 조경에도 관심. 당연하죠. 좋은 기능 지을 때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니와 함께 면역원, 식지원 등을 다니면서 15원도 넘는 견적이 나온 조경을 1억원 내에서 해결했습니다. 첫 입학식에서 가천의대야말로 내반세계 의료인생의 결산이자 결정체입니다. 신일생 여러분이 머지않아 가천의대를 선택한 것이 가장 차분한 선택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검게 무량한 날이었죠. 가천의대. 그 얘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졸업성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웃음. 98년 3월 가천의대 교계와 함께 경기 전문자교회 교명은 같은 6월에 가천길대학 병원으로 대학으로 변경이 됩니다. 가천길대학. 의과대학이 길대학으로 2000년 3월에는 인천 연수동에 1만 8천여 부지에 지금은 메디컬 캠퍼스 세우고 기회명도 가천의과대학교가 되는데요. 98번 1회에 입학생들이 본과에 지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강학 캠퍼스가 3만여 평균이잖아요. 본과생들을 위해서 좀 더 넓고 운동장도 있는 이런데 유수동 부지를 어떻게 마련하시게 되었습니까? 인천 시내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강남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신명학원을 인사할 때부터 넓지도 않은 공간에 경기전문대학교 신명요구가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경기전문대학에 들어갈 새로운 부지를 갖게 된 겁니다. 그 부지가 현재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를 두려우는 자리예요. 그 부지를 마련한 데도 행운이 따렸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인데 학교 전일 땅이 불안할 게 뭐 있습니까? 비싼 땅이다. 우리가 그냥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수동 부지 캠퍼스 지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가천대학이 가천대카대학교로 통합되어서 첫 입학식이 열리게 된 것이 2006년 현재 가천대학교는 가천대와 길대학군만이 아니라 경문대학교, 경문대문대학을 통합한 학교인데요. 이쯤에서 다소 걸친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경문대학교 인수를 자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수술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웃음 우여곡전에 말했던 경문대 인수 가천대 대 출범한 그 해인데 98년 경문대학원 이사장 선임이 됐습니다. 어떻게 경문대학원 이사장이 되었는지요? 가천대 대가 성공적으로 출범 중이었지만 더 크게 발출시키고 싶었습니다. 가천대 대는 입학 정원이 단출한 단과대학이라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교육과 대학이 되어야 하는데 수도권은 종합대학 설립이 불가능하잖아요. 수도권에서는 종합대학 설립이 금지되어 있죠. 그때는 IMF 외환위기 직구라서 종합대학을 소유한 학원 재단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인수 희망자를 물리색하고 있었어요. 저에게도 여기저기 인수 제안이 들어왔지요. 그런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경문학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비서팀이 생겨서 인수 문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문학원은 93년 부정 입학 사건으로서 제시하던가요? 경원대학교 수도권에서 교통이 좋고 발전이 크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경문학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림 되긴 했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경원대학교 신명요구를 운영해서 발전시킨 경험도 있잖아요. 사짐없이 아낌없이 지원만 하면 학교는 큰 줄 알았습니다. 곁에서 지급을 본 신명보 박사도 총장님께서 투명공주학에 경영만 하면 경원대학교 명문이 될 거야라고 자신하더라는 목격담을 전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럴 줄 알고 경원학원 인수했다가 권역을 치르게 된 거죠. 생각지도 못한 재단 내부의 법적 분쟁으로 경원대의 한 의학과가 있었다는 것도 경영학원 인수를 고려한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있었고요. 저는 1970년도 양한방통합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최후원영 이사장을 처음 만난 건 언제였습니까? 98년 8월을 기억하는데 처음 그 회원에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학교 돈 218억 원을 갖다 썼다고 틀어놓더군요. 제가 그 돈을 채워주고 학교 부채 65억 원을 더 안아서 학교를 정상하면 경원학원을 양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최원영 이사장의 진행인 최원석 회장의 동화 건설도 최초 수준을 밟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장과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못했고요. 그저 같은 의대의 발전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 이사장과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경원대학교, 경원전문대학의 학생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인수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최 이사장은 예술인이더라고요. 참, 이해찬회라고 보니 그런 대목이 나오네요. 당시 교육부 장관을 했던 그분이 최근에 꿈이호에서 역사가 된다고 제목으로 대듬 형식으로 거기에 경원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최원영 이사장이 음악도 플루티스트라고 적었어요. 최 이사장이 서울 때 음대 대학원으로 나왔잖아요. 예술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이긴 했습니다. 월간 예음그룹으로 회장도 지냈고요. 이에 제네러기에 상생 경기가 나와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경기가 동원건설 회장 최원석의 아우 최원영의 학교도 218억 원을 빌려간 뒤로 부도가 났어요. 최원영이 배임이 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질 않았는지 이사회가 굴러가지를 않아서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했어요. 그러게 되니까 학교를 거져먹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의 한들이 아니었죠. 당시 담당 교육부 장관의 성장기획이로군요. 이해찬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전 가천이길려 이사장이 날을 찾아왔어요. 작은 대학을 운영 중인데 수도권에서 제대로 대학 교육을 해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교업이 218억 원을 현금으로 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나비 후 상호간 약속 이행 얘기가 나와서 이해찬 이기려 공동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자. 그걸 교육부에 보관해놓고 그 전 길대학을 감사해서 비리가 없는지 보겠다고 했지 말하자면 그분이 우선 협상권자가 된거지 이 이상은 팩트에 부합하는가요? 그분이 총리하실 때도 실세 총리로 유명하고 워낙 총명한 분이시지 맞겠지요. 이해찬 여러분 다음 대목도 중요합니다. 현금 납입이 이루어지고 가천길대학을 감사한 결과 문제도 없이 격려 됐어요. 그래서 경원대 새 감사를 맡아달라고 전정배 의원에게 부탁하고 이사회에 새로 구성했지요. 그렇게 해서 가천길대학과 경원대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로부터 10년쯤 뒤에서 가천 대학교 행사에 축사해달라고 초청을 받아 가보았지 학교를 아주 잘 만들어 놓았다고 보면 세계적인 석학을 석가우트해서 연구소도 만들고 앞으로도 잘 되겠구나 싶었지요. 아무튼 최원영 이사장과의 첫 대회자에서 이분의 예술 분야에는 서양 교체만한 학원 경영을 얻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거짓말처럼 3만 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3만 개? 경원대학교 경원 전문대학 학생 수가 대략 1만 5천명이라고 했거든요. 경원학원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 학생들 어떻게 될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인수를 하고 나서 처음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교육권의 실사를 거쳐서 98년 12월 총장님의 경원학원 이사장 선임을 승인했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2월 인재양성의 제 평생 서울입니다. 경원대를 3년 내에 10대 4학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재단의 등록금, 형년사건 등으로 수개월째 학래 붕괴를 겪고 있는 경원대 정상화 당분간 온 힘을 쏟겠습니다. 학래 붕괴도 일단은 진정되었습니다. 등록금을 형용해서 생긴 붕괴였는데 그걸 원상태로 되돌려 놓았으니까요. 12월 21일 제 이사장이 도피스는 해외에 출국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영학원 정상화는 경영전문대학의 입시 경영률이 전년보다도 2배월엔 16대 1을 기록한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99년 3월 교육개선 일을 듣고서 이기려고 투자하는 학교는 정말 다를 것이다 라는 믿음을 학부모들이 갖게 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썼는데요. 학생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도한 비리를 상처를 입은 학생들이었지요. 새로운 대단을 들어봤던 게 있어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학생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나 투자에도 소용이 없다 나를 믿어달라고 호소했지요. 그 자리에서 학원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최적된 학생들을 모두 복학시키기도 약속했지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셨고요. 사회가 아니라 학교나 사회로 해서 젊음을 발생한 아이들이 아닙니까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학원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가 갑자기 청천백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99년 9월 6일 법원은 청정료료로 된 경우는 학원 이사 발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을 내렸는데요. 직무정지? 그야말로 말은 하늘의 날비라고 했습니다. 최원인 이사장과 예재단 관계자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는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재단 관계자 사이에서 여기서부터 청장님과의 직제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라 제가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예재단 관계자는 경영학원 운영권을 최 이사장이 양도했고 최 이사장은 청장님에게 그런 권리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재단 관계자들이 자신들은 최 이사장에게 재단 운영권을 위탁했을 뿐이며 운영권을 넘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청장님 및 경영학원 이사장인 지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릴 때 우리 자문 변호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멍헌에 앉아서 있다가 그런 봉기를 당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 길지만 아주 거대한 세력이 나한테서 경영학원을 뺏으려고 붙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제면에 나섰습니다. 바로 가처분 이 신청을 내었죠. 청장님이 가처분 이 신청을 낸 것은 1999년 9월 21일 재단 관계 측이 이사회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 해 11월 6일입니다. 그분 두 사건은 병합심리하고 반년여가 지난 2006월 23일 가처분 취소 결정과 저쪽 폐소 판결을 내립니다. 본안 소송으로 7개월여 만에 경영학원 운영권을 되찾은 것이네요. 그동안 심정이 어땠셨습니까? 그 보통은 당사자 원액을 모을 겁니다. 마련 못하겠어요. 필설려는 형언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도피성 출근했던 최 이사장이 14년 만인 2012년 10일을 자진 기부하고 믿음에 팔을 옛 재단 관계자들이 최 이사장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약한 화재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청장님과 무관한 일에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떠올리기조차 싫은 기억이지만 틀어버리고 난이 조금 후련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안은 단편적인 사실과 이미지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장님이 경영학원 운영권 분쟁에 대해서 언급조치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관련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도 이 사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얘기들이네요.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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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